자 여러분 경제 문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다들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준비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환율이 거의 1400원 돌파한 달러당 1400원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특히 특별한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 환율이 여러분들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1400원까지 돌파하는 것은 좀 아연 긴장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죠 오늘 동아일보는 미국이 정말 고공행진하는 8%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고금리 정책을 상당 기간 동안 좀 더 과감하게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한국도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서서 1400원 지금 1450원까지 뚫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에 9월 14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 미국 달러와 강세의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1390원 선을 돌파하고 말았다 미국은 20일 내주 금리 1%포인트 최소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최소 0.75%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유럽 모두 경기 침체 위험에 빠져 있고 중국은 0%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크게 오늘 일면 뉴스로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중앙일보의 조현숙 기자라는 사람이 참 잘 정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대색해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데 핵심 내용만 제가 한번 간추렸습니다 환율이 1,400원 진입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이와 같은 환율 쇼크는 1997년도 외환위기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00원대를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같이 1,400원대 진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9월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격은 장중 1,395.5원을 찍었고 전일 종가 대비 하락폭이 20원을 뛰어넘었다 위기 때나 나타나는 양상이다 중요한 것이 위기 때나 아주 드문 위기 때나 나타난 건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두 번 나타난 겁니다 1997년도의 외환위기하고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90.9원으로 마감되긴 했지만 이제는 1,400원 달러당 1,4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1,400원에 머물지 않고 1,450원대 돌파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0년 3월 한국정부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에 달러당 원화가치가 1,400원 밑으로 내려간 기간은 1990년 12월부터 1998년 6월 사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단 두 차례 했다 두 번 모두 한국 경제에 아주 가혹하고 혹독한 시기였다 1997년은 외환위기였고 2008년은 금융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참 잘 그려놨네요 이게 이제 1997년입니다 1997년에 1,400원을 넘어가지고 달러당 1,962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네요 그리고 이 당시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여기 나오네요 한국은행 PR금리가 연 20%대 상승해가지고 부채 차입 경영에 익숙했던 재벌 30개 가운데 17개가 망했죠 5개 은행 55개 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대책 단행 여기서 30대 대기업 재벌 가운데 1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 1997년도 12월에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내려가면서 정크본드 수준으로 국가신용이 떨어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사가 여러분들 파산을 하면서 2008년 9월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일 날 원달러 환율이 1,570원 30점 정도로 내려간 적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사에서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죠 지금 이제 2022년도 9월 14일 날 1,390원.90전이네요 내일 한 줄이 어떻게 일정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가 아주 방어를 참 잘했죠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국가부도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나가는 때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아주 긴장상태가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위기냐 정상이냐의 경계성은 사실 허리탑니다 초반을 한참 지나 정점에 올랐어야 정부도 기업도 위기를 자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때도 환율이 1,400원 뒤로 진입한 것은 IMF 구제금융 신청, 리만 브라더사 파산 같은 특정한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 환율이 여러분들 급등하는 1,400원 된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시장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충격적 사건이 없었는데 원화가치가 슬슬 올라가지고 1,400원의 목적까지 주저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긴급대책을 쏟아내던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현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은 무대용에 가깝습니다 킹달러로 대표되는 외부 요인이 크고 강달러입니다 한국경제 전반의 건전석집표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정부는 반복적으로 내세울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경제를 썩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 가운데서도 국제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내각의 구성인 추경호 이런 경제부총리의 경력을 이렇게 보니까 자본시장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부 기획재정부가 보면 세제를 주로 여러분들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환시장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 위기 상황을 담당할 때 훨씬 더 잘 헤쳐나가기 쉽죠 1997년도에 여러분들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청와대를 비롯해서 한국의 내각에 자본시장 국제 자본시장을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참 드물었습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게 그만큼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아마 그 당시는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아마 그런 청와대의 내 외부에 포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이런 경험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달려와가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면 지금 정도로 무슨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겉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정부가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이 좀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양준석 경희대학 교수는 큰 사건 없이 온전히 한미 금리 역전 8월 한국 경상수의 적자 전환 가능성 때문에 환율이 1,400원대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불가능한 이야기죠 국제 유가의 대포가락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 불가능한 일입니다 등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해결할 가능한 문제인데 그런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별다른 대응책 없이 사실상 똑같은 내용에 한국 경제가 건전하는 식의 발언만 계속하고 있는데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안개가 있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때도 항상 뭡니까 산이 터질 때까지 한국 경제에 문제가 없고 건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했죠 조금 지금 상황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조금 이렇게 아마추어적이다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네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0.75%씩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0.25%씩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또 공언한 게 결정적 패착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계속 나는데도 금리를 대폭 올리지 못할 만큼 한국 경제 내부 상황이 불안한다는 인식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심어준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와 같은 발언을 안 것은 가계부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게 이제 성태윤 교수가 참 잘 지적했네요 이제 해외 투자자 입장은 한국이 미국의 아주 큰 폭의 그런 금리 인상을 대응해가지고 적절히 금리를 인상시킬 수 없을 만큼 내부적으로 취약한 점 가계부채가 급증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결정적 사건 없이 한율이 1,400원대 진입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통과시켜 가지고 빚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전세 대출을 많이 끼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빚진 죄인이라고 북풍통일님이 그런 말씀하셨네요 남의 돈으로 먹고 산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윤 정권은 경제 전문가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녹색 장원님은 이자율을 올려야지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에 한국은행 총재는 이창용 씨죠 이분은 뭐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 또 그런 IMF의 아태 국장도 지냈고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 조회가 깊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만 추경호 씨는 뭐 그런데 크게 이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때 이런 상황이 되면 두 사람이 경력과 경험과 지식 같은 것이 그야말로 칼날 위에 쓰는 거죠 잘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참 그래서 이제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잘 지적을 했네요 외환시장이 괜찮은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수출을 늘려서 외환시장의 달러를 공급을 늘리고 달러 수요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연기금 등 공적기관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은 몇 달 전에 미국 재무부의 한율 보고서에서도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가 있습니다 외환수급에 동맥 경화나 쏠림 현상은 없는지 정교하게 모니터링해야 될 것입니다 긴장감 같은 게 별로 보이지 않는데 본인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국제 자본시장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 포진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때문에 마치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참 경제에 대해서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좀 낫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보고를 들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의 스태프들 가운데 자본시장을 잘 아는 자본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조율을 또 도움을 얻어 가지고 상황을 잘 극복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원달러 한 줄이 1400원대를 돌파하는 그냥 큰 사건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때문에 참 문제네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